안녕하세요. 최일기존나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도 모르게 끌리는 매력의 비밀, 매력은 습관이다, 지은이는 이케아라, 마사코, 옴기니는 이주희, 발행은 동양북스입니다. 외모와 스펙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현재, 성형수술은 보편화될 정도로 외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욱 거세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외모가 뛰어나고 스펙만 좋으면 일과 사랑에 성공할까요? 이 책의 저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너무 잘난 사람들에게 질렸고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희귀해진 상황에서 자신감 넘치면서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매력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일단 매력적으로 행동하라고 조언합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매력이 없는데 어떻게 매력적인 행동을 하냐고 따져묻는 사람도 많을 것인데요. 매력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굴이 조금 못생겨도 항상 기분 좋은 표정을 짓는 사람,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자꾸 마음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매력의 유무가 아니라 있어 보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 있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타고나지 않아도 매력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저절로 매력이 몸에 밴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표정과 몸짓 하나로 사람을 적으로 돌릴 수도 내 편으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매력의 정체 매력이란 무엇일까? 매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 매력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재개발부에 소속된 터라 사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모든 부서의 컨설턴트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수천명이 넘는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 진짜 최고라니까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정해진 몇 명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자세가 바르다, 깔끔하다, 패션이 세련되었다, 몸짓이 우아하다, 일을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것도 한몫했을 테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기운을 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저는 매력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코칭, 매력적인 리더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인시아드는 MBA로 유명한 경영대학원으로 경영자와 리더 교육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조직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에 특화될 코칭과 조직심리학 석사 과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경영대학원답게 매력적인 리더들의 데이터를 축적해놓았더군요.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남녀 35명의 매력적인 사업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업을 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들이 가진 매력을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매력은 갈고 닦을 수 있는 요소이며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경력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나만의 빈틈을 인정하라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왠지 금세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 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콤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점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공시 매력을 알아야 매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일과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장의 리더도 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염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품이 있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섹슈얼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듯 매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IQ, EQ, 공원심 플러스, 타인을 사로잡는 외모, 몸짓, 아우라. 이 그림은 매력의 전체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토대는 우리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는 것으로 내면의 충실함을 뜻합니다. IQ, 입장,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지시. EQ,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 공원심, 멘토, 코치로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거나 더 나은 사이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경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단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똑똑하지만 왠지 재미없는 사람, 대단하지만 딱히 매력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면에 아무리 훌륭한 것을 숨기고 있어도 다행히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책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토대에 대해 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 몸지, 아우라를 총칭하여 FQ 패서네이션 쿼션트 매력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표정, 화장, 복장, 몸짓, 제스처, 자세, 목소리, 아우라, 힘, 배려, 집중려, 활력. 물론 FQ가 높으면 처음에는 좋은 인상이나 현명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때부터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이 토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1FQ를 높이는 데 소홀하게 쉽습니다. 토대와 FQ를 모두 갖춘 상태가 매력이며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토대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FQ를 갈고 닦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옷 화장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즐거워질 테죠. 자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전 애플사의 에반젤리스트 제품의 장점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자 현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강연가로 활력하고 있는 가히 가와사키는 자신의 채 사람을 매료시킨다 인류 기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곳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편화시킨다. 경의가 예의로 예의가 친근감으로 바뀐다. 회의주의자와 냉소적인 사람을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다. 1초 만에 매력적인 몸짓을 만드는 법 말보다 몸짓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몸짓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나요. 정중한 인사법이나 스마트하게 명함을 건네는 법 등 매너와 관련된 행동 또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거나 꼬았던 다리를 바꾸는 자세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장에서 소개할 매력적인 몸짓이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만남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외모는 바꾸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몸짓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말이죠.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몸짓에 대해 살펴보죠.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 채용 면접 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자신의 순서가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인시아대에서는 날마다 모두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급생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해외에서도 일하다 보니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죠. 세계 최고의 마케터를 비롯해 코치, 사진가, 학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분야와 업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말할 때의 표정과 몸짓에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몸짓을 분석하고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연습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세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하면서 심호흡을 하듯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이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한 천천히 되풀이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몸짓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호감을 부르는 네 가지 몸짓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몸짓입니다.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을 들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이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퍼더라고 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도 지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 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왼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래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누구와 말하는가 1대1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합법에 신경 쓰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2. 어디서 말하는가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기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른다. 아우라란 무엇인가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입니다. 후자에는 외모 몸지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중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 외모 몸짓의 아우라 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라는 힘 배려 집중력 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아우라의 전체를 설명하겠습니다. 타건한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아우라는 지금까지 설명한 외모 몸짓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환경과 만나 경험으로 아우라는 만들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일상생활에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주인가요? 아니면 오드리 헷번이나 카트리 드네브처럼 역사에 남을 대배우인가요? 또는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서 왠지 늘 눈에 띄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이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바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우라는 나한테 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우라는 일부 리더나 유명인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뭔가 큰일을 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승진과 이지, 혼담과 같은 일로 사람을 찾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타인의 인상과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경력은 사람과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아우라에는 스위치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우라의 유소인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365일 내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없을 때도 있죠. 외모나 몸짓은 습관으로 만들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아우라는 사람과 만날 때는 스위치가 켜지고 혼자일 때는 스위치가 꺼지게 마련이죠. 가끔 휴일의 거리를 걷고 있어도 주변에서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유명인이 있는데 이것은 아우라의 스위치를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갈까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는 사람은 세 명 이었습니다. 한명은 클라이언트였던 인도인 경영자 또 한명은 함께 일했던 미국인 카메라멜 마지막 한명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인입니다. 인도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순식간에 사람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걸어오자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에게는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대화를 해보기 전부터 코치인 저조차도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받아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포용력이 느껴지더군요. 미국인 카메라맨은 일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깐깐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신경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로 주의를 배려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 스태프들은 받자 긴장하더군요. 현장 분위기를 컨트롤 할 만큼 그는 강한 존재감을 차아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실력 있는 카메라맨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러한 경력을 몰랐어도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그런 기운이 감돌았으니까요. 일본인 비즈니스맨도 앞서 말한 두 사람처럼 표현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으면서도 상냥함과 천진함 배려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큰일을 하고 있는데도 위협적이지 않고 배려가 넘치더군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아주 많았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대방을 사로잡고 계속 호감을 갖게 만드는 아우라가 온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 외에도 아우라가 있다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외모도 몸짓도 아닌 이 아우라는 도대체 뭘까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수없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우라는 힘 플러스 배려 플러스 집중력 플러스 활력 스탠퍼드 대학과 UN 등에서 강연하고 있는 카리스마와 리더십 전문가 올리비아 폭스 카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라는 권력 성의 존재 이 세 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발휘되는 것이다. 저는 그가 주장한 것에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이죠.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우아하게 주변을 움직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은 당신이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 지위와 높음 지식의 양 돈을 움직이는 힘 이를 정하는 결정권의 유무 언변 능력 등입니다. 권력과 권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국가나 기업의 수장 억만장자 혹은 고위직이나 연령이 높은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동경하는 룰모델을 떠올려보면 자신보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경험도 돈도 적은 젊은이가 힘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으니 딱 하나만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공부하면서 가능한 한 깊은 지식을 쌓아 보세요. 그것이 그 커뮤니티에서의 힘 즉 영향력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행동 습관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쉬운 언행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보면 매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난 좀 힘이 약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한편 실제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제스처를 남발하면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 고압적이고 거만한 사람 싫은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해집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아우라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라고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심하게 맞장구 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장구 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맞장구 칠 때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장구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지위가 낮다 권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이세요. 아이 콘택트는 매력적인 몸짓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이를 정말 잘하네요. 등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같이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겸손함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비즈니스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공을 남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는 영향력이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안나요. 마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말이죠. 잘못을 했을 때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를 연발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과하면 어느 순간 상대는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작은 빈틈이 마음을 열게 한다. 매력의 정체 매력이란 무엇일까 매력이 있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 이를 잘하는 사람은 왜 매력적으로 보일까 매력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것은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인재개발부에 소속된 터라 사내에서 우수한 실력을 인정받은 모든 부서의 컨설턴트들과 일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회사에는 수천명이 넘는 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일을 정말 잘해 진짜 최고라니까 평가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항상 정해진 몇 명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사람을 사로잡는 강한 기운이 있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자세가 바르다 깔끔하다 패션이 세련되었다 몸짓이 우아하다 이를 잘한다 논리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것도 한몫했을 테지만 그 이상으로 그들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강한 기운을 몸에 휘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말이죠. 저는 매력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시아드에서 코칭 매력적인 리더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좀 더 깊이 공부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인시아드는 MBA로 유명한 경영대학원으로 경영자와 리더 교육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조직과 사회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에 특화된 코칭과 조직 심리학 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경영대학원 답게 매력적인 리더들의 데이터를 축적해 놓았더군요.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남녀 35명의 매력적인 사업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창업을 했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인류라 불리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들이 가진 매력을 경험하고 연구하면서 저는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매력은 갈고 닦을 수 있는 요소이며 일상생활에서 원하는 것을 얻거나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경력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나만의 빈틈을 인정하라.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왠지 금세 주변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 외모가 뛰어나거나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닌데 성별에 관계없이 남들이 동경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콤플렉스나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다 고쳐서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은 잘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점을 없애고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자질을 찾아내어 갈고 닦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해버리면 자신이 모자란 사람 같고 타인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바람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점을 부정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 즉 두려움을 가볍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완벽한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드를 미련 없이 버리고 완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고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며 그런 사람에게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 왠지 끌리는 사람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빈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의 공식 매력을 알아야 매력이 생긴다. 지금까지 일과 인생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직장의 리더도 매력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매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력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요염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품이 있고 조용한 인상을 주는 여성을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섹슈얼한 것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지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렇듯 매력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매력은 IQ, EQ, 공원심 플러스, 타인을 사로잡는 외모, 몸질, 아우라. 이 그림은 매력의 전체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토대는 우리가 주로 학교나 직장에서 배우는 것으로 내면의 충실함을 뜻합니다. IQ, 입장,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이나 지시, EQ, 마음과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 공원심, 멘토, 코치로서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도와주거나 더 나은 사회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원하는 경력을 얻으려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단련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똑똑하지만 왠지 재미없는 사람, 대단하지만 딱히 매력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면에 아무리 훌륭한 것을 숨기고 있어도 다행히 그것을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 책을 전하고 싶은 것은 이 토대에 대해 이를 전달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외모, 몸지, 아우라를 총칭하여 FQ 패서네이션 쿼션트 매력지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매력지수는 주로 외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 표정, 화장, 복장, 몸짓, 제스처, 자세, 목소리, 아우라, 힘, 배려, 집중려, 활력. 물론 FQ가 높으면 처음에는 좋은 인상이나 현명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이죠. 그때부터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 이 토대에만 신경을 쓰느라 1FQ를 높이는 데 소홀하게 쉽습니다. 토대와 FQ를 모두 갖춘 상태가 매력이며 그것이 사람을 사로잡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토대는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FQ를 갈고 닦을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매력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옷, 화장이나 표정을 고르고 타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행동 하나도 신경을 쓰곤 합니다. 상대방도 오감으로 그 사람의 복합적인 요소를 읽어내고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순식간에 판단합니다. 사람이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라면 매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력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쪽이 이 사람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고 생각해야 비로소 매력적인 것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면 주변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모여들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삶이 즐거워질 테죠. 자생활이든 일이든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매력이란 자신의 대단함이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성실하고 긍정적이며 빈틈없는 나를 연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과 콤플렉스를 모두 받아들인 다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을 최대한으로 갈고 닦아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이며 비즈니스와 인생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전 애플사의 에반젤리스트 제품의 장점을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자 현재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강연가로 활력하고 있는 가이 가와사키는 자신의 채 사람을 매료시킨다 인류기업인이 되기 위한 기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료시킨다는 것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다. 조작 이상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매력은 사람을 움직일 뿐 아니라 그곳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경의가 예의로 예의가 친근감으로 바뀐다. 회의주의자와 냉소적인 사람을 신봉자로 만드는 것이다. 1초 1초만에 매력적인 몸짓을 만드는 법 말보다 몸짓이 중요하다. 매력적인 몸짓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동작이 떠오르나요. 정중한 인사법이나 스마트하게 명함을 건네는 법 등 매너와 관련된 행동 또는 머리카락을 쓸어올리거나 꼬았던 다리를 바꾸는 자세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번 장에서 소개할 매력적인 몸짓이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만남과 기회를 극대화하고 다른 사람을 사로잡아 자신의 인생과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한 외모는 바꾸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몸짓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1초 만에 말이죠. 먼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몸짓에 대해 살펴보죠. 비즈니스를 할 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회의 채용 면접 등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스피치를 할 때 자신의 순서가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습니다. 인시아대 인시아대 에서는 날마다 모두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급생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창업을 하고 해외에서도 일하다 보니 각 분야에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죠. 세계 최고의 마케터를 비롯해 고치 사진가 학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분야와 업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같이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그 이유는 말할 때 표정과 몸짓에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우아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이야기도 설득력 있게 틀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몸짓을 분석하고 따라 해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자신감을 높이는 연습 아무것도 보지 않는 곳에서 고릴라 자수를 취한다. 화장실 또는 아무도 없는 회의실 등에서 양손을 크게 벌려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트레칭 하면서 심호흡을 하듯 말이죠. 예를 들면 양손을 최대한 머리 위로 올린 다음 큰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간단한 자세이지만 그대로 따라하면 주변 사람에게 당당한 사람으로 보일 뿐 아니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긴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세를 가능한 천천히 되풀이 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고릴라 자세 입니다. 인류가 고대부터 자신감이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취했던 자세라고 합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제시카 트레이시 교수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랍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말이죠.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이나 소중한 사람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해 중요한 상황을 앞두고 있을 때 이 자세를 취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생기고 스트레스 내성이 높아져 타인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몸짓만 바꿔도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호감을 부르는 네 가지 몸짓 지금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일상적인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몸짓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몸짓입니다. 일하던 손을 멈춘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손을 움직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말을 걸면 입으로만 대답 하면서 건성으로 응대하지는 않나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말이죠.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대답하는 경우는 없나요? 제대로 이야기를 들었고 내용도 이해했으니까 괜찮다거나 일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불쾌해집니다. 흘려듣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도 있고요. 손을 멈추면 일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멈추든 아니든 일의 효율성에는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몸짓 하나로 상대방에게 주는 인상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세요. 이런 사소한 몸짓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무릎은 상대방에게 향한다. 등 뒤나 책상 옆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말을 거는 경우 상반신 들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지는 않나요. 이때 설령 손을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다 한들 상대방에게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줍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반드시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향해 무릎을 돌려보세요. 손을 멈추고 무릎을 상대방에게 향하는 이것이 당신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 당신을 신뢰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몸짓입니다. 상담이나 격식을 차려서 이야기할 때뿐 아니라 사소한 잡담을 할 때도 무릎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지 않는다. 맞장구도 몸짓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 하나가 상대방에게 맞장구 칠 때 말을 끊고 자신의 경험부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우월한 존재이다. 무능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무의식적인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행동이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퍼하는 후배가 있다고 합시다. 이때 후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으면서 우리 할머니도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일주일이나 슬퍼더라고 처럼 자신의 말을 덧붙이거나 자신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것은 삼가야 할 행동 입니다. 설령 친척의 죽음이라 해도 상대방과 자신의 경험 슬픔은 별개 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어떻게든 자신의 경험을 덧붙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타인도 지적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인간 관계가 좋아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이다. 인상을 결정짓는 목소리 사용법 목소리도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높이 속도 활기 그리고 간격을 의식해보세요. 크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천천히 뱃속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다는 생각으로 간격을 두면서 말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것이 자신감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목소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회사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곤소곤 말하면 적극성과 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 말에 자신감이 없다. 어두워 보인다 등의 오해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밝고 쾌활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크고 명료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여성 기업가는 말이 매우 빠릅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이 가진 열정과 비전을 모두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듣는 쪽이 집중하지 않으면 이야기를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도 전혀 싫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목소리로 활기차게 눈을 빛내면서 말하기 때문이죠. 말을 빨래하는 것조차 그녀가 하고 있는 사업의 속도를 연상시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융통성 없이 교과서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인상으로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저도 큰 목소리로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권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려면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면서 말하면 목소리를 내는 법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1. 누구와 말하는가 1대1로 말하는 경우 상대방의 특징에 맞는 목소리와 합법에 신경 쓰면 서로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면 나도 크게 말하기 목소리 톤이 낮은 사람이라면 나도 톤을 낮춰 말하기 몸이나 손동작이 큰 사람이라면 나도 동작을 크게 하면서 말하기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하기와 같이 말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여러 명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 미리 장소의 크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목소리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장소의 크기를 아는 것이 유리한 정보입니다. 만약 장소가 넓다면 미리 마이크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목소리가 최대한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3.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말하는가 목소리를 내거나 말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해도 당신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하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면 왠지 초조한 사람에서 차분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또한 억양없는 톤으로 느긋하게 말하던 사람이 높은 톤으로 밝게 말하면 우둔한 사람에서 쾌활한 사람으로 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인상을 바꾸고 싶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 먼저 결정부터 하세요. 기나 얼굴 생김새는 바꾸기 어려워도 목소리는 노력하면 누구나 쉽게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지금부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몸짓이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자주 나타나는 작은 습관입니다. 조금만 의식해서 행동하면 매력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따른다. 아우라란 무엇인가 매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매력이고 또 하나는 외적 매력입니다. 후자에는 외모 몸지 아우라 등이 있는데 그중 아우라는 존재감을 뜻합니다. 외모 외모 몸짓의 아우라 까지 겸비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단박에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아우라는 힘 배려 집중력 활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에서는 먼저 아우라의 전체를 설명하겠습니다. 타건한 게 아니라 훈련으로 키울 수 있다. 아우라는 지금까지 설명한 외모 몸짓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 카리스마나 아우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환경과 만나 경험으로 아우라는 만들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일상생활에서 갈고 닦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주인가요? 아니면 오드리 헷번이나 카트리 드네브처럼 역사에 남을 대배우인가요? 또는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서 왠지 늘 눈에 띄는 사람인가요? 어느 쪽이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을 바라는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우라는 나한테 필요 없어 나랑은 상관없는 거야. 이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아우라는 일부 니더나 유명인만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 주변에는 다양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 무언가 큰일을 해낼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은 주변에 깊은 인상을 남기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승진과 이지, 혼담과 같은 일로 사람을 찾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걸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타인의 인상과 기억에 남기 때문에 그만큼 기회도 늘어나는 거죠. 경력은 사람과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을 떠올려 보세요.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아우라에는 스위치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우라의 요소인 힘, 배려, 집중력, 활력을 365일 내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없을 때도 있죠. 외모나 몸짓은 습관으로 만들면 의식하지 않아도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그러나 아우라는 사람과 만날 때는 스위치가 켜지고 혼자일 때는 스위치가 꺼지게 마련이죠. 가끔 휴일의 거리를 걷고 있어도 주변에서 아무도 저를 눈치채지 못해요 라고 말하는 유명인이 있는데 이것은 아우라의 스위치를 꺼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갈까 참고로 저는 지금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강렬한 아우라를 내뿜는 사람은 세 명 이었습니다. 한 명은 클라이언트였던 인도인 경영자 또 한 명은 함께 일했던 미국인 카메라맨 마지막 한 명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일본인입니다. 인도인 경영자의 경우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순식간에 사람을 압도하는 아우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걸어오자 마치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듯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에게는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 강인함 그리고 부드러움이 풍겨져 나왔습니다. 대화를 해보기 전부터 코치인 저조차도 이 사람은 내 모든 걸 받아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포용력이 느껴지더군요. 미국인 카메라맨은 일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깐깐한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운 신경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미소로 주의를 배려하며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현장 스태프들은 바짝 긴장하더군요. 현장 분위기를 컨트롤 할 만큼 그는 강한 존재감을 차아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실력 있는 카메라맨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러한 경력을 몰랐어도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그런 기운이 감돌았으니까요. 일본인 비즈니스맨도 앞서 말한 두 사람처럼 표현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으면서도 상냥함과 천진함 배려심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큰일을 하고 있는데도 위협적이지 않고 배려가 넘치더군요. 그를 존경하는 사람은 저 말고도 아주 많았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상대방을 사로잡고 계속 호감을 갖게 만드는 아우라가 온몸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 외에도 아우라가 있다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외모도 몸짓도 아닌 뭘까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수없이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우라는 힘 플러스 배려 플러스 집중력 플러스 활력 스탠퍼드 대학과 UN 등에서 강연하고 있는 카리스마와 리더십 전문가 올리비아 폭스 카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우라는 권력 성의 존재 이 세 가지가 구비되었을 때 발의되는 것이다. 저는 그가 주장한 것에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매력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을 말이죠. 지금부터 그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오아하게 주변을 움직인다.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은 당신이 얼마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나이 지위와 높음 지식의 양 돈을 움직이는 힘 이를 정하는 결정권의 유무 언변 능력 등입니다. 권력과 권한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국가나 기업의 수장 억만장자 혹은 고위직이나 연령이 높은 사람을 떠올릴 것입니다. 동경하는 놀모델을 떠올려보면 자신보다 나이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대부분 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경험도 돈도 적은 젊은이가 힘을 갖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힘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상관없으니 딱 하나만 정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철저히 공부하면서 가능한 한 깊은 지식을 쌓아 보세요. 그것이 그 커뮤니티에서의 힘, 즉 영향력이 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행동 습관 실제로 힘 있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기 쉬운 언행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해보면 매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난 좀 힘이 약한 것 같다고 느낀다면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한편 실제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제스처를 남발하면 권력을 과시하는 사람 고압적이고 거만한 사람 싫은 사람 이라는 인상이 강해집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아우라가 아니라 불편한 존재라고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언행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심하게 맞짱구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을 때 맞짱구치는 횟수를 줄여보세요. 맞짱구 칠 때는 천천히 크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맞짱구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지위가 낫다 권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 상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세요. 먼저 눈을 피해서는 안됩니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도 줄이세요. 아이 콘택트는 매력적인 몸짓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주고 상대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권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잘 맞추지 않는 사람은 힘이 없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지 않는다. 많은 여성들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칭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멋지네요. 이를 정말 잘하네요. 등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같이 상대의 말을 바로 부정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겸손함은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만드는 훌륭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면 비즈니스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를 테면 자신의 공을 남에게 돌리는 바람에 스스로를 내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칭찬을 받았을 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솔직하게 받아들이세요. 어설프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 나는 영향력이 없고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습관적으로 사과하지 않는다. 평소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쓰지는 않나요. 마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말이죠. 잘못을 했을 때는 깊이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도 반사적으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연발하고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사과하면 어느 순간 상대는 당신을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매력은 습관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